음성이란 것은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는 나를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 말을 안 하는 것 서로 좋아한다는 걸 느끼는 내 눈을 알아요 성 타봤어요? 네! 네! 열 살 때 일곱 세대 여섯 살 때 네 살 대 살 때 과메킹 예뻐요 양심이 좀 좋았고 얼굴 실무색 운동 잘하고 필리핀 사람이었어요 공부 잘하고 잘생겼어요 성격이 좋았어요 다 좋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욱더 잘해주고 안녕 문자도 하고 재밌게 놀기도 해요 그냥 손잡고 그 손잡고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? 양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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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고 양심이요! 양불날라! 양부심이 많은 남자 공부를 조금 좀 잘하는 성 타때 기분이 어때요? 좋았어요 좋으면서 부끄러웠어요 좋았어요 답답한 느낌? 썸을 안 타도 연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냅다 고백을 하면 사귀게 된다면? 양심 있는 연애 양불날라! 인유를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요? 조명? 인유를 좋아하는 운명이라고? 별명이요 네 걔들 하는 집 보면요 저한테만 더 잘해주는 느낌이 들어요 다 인유 겉에 가면 특스러워요 진짜 여름이야 즐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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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해 유라랑 지연이 결혼할 거예요? 네 설마 사랑이 아 어쩐지 사랑일 것 같더라 오빠 나 집 사주하고 이런 거 어때요? 집 사주하면 연락 끊어요 양심이 없어서? 네 미안해 뱀 뱀 어쩐지 혼자 같지 않더라 더 더 큰일인 건 내 맘들로 널 보내기가 싫잖아